스위스를 국비인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한 스위스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 한국에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을 지시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. 또 중대한 제도적 결함이 있다면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.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 대책과 함께 죽은 철새에서 AI 병원균이 유포됐다고 추정되는 만큼 철새의 도래지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.